ㄷ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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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거 예상하셨을까? ㄷㄷㄷㄷㄷ 으응? 야 이 방송이 이디스까? 으응? 이제 사치! 야 낭비하기 시작하고 있어 이제 으응? 자 나게임하고 있어 이러시고 이 방송이 이디스까? 이제 응? 낭비와 사치에 그런거 하고 있습니다 아 사진 보내시고요 예 닉네임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예 일단 카톡은 받아놨습니다 예 자 먹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에 들어오신 분들 추천차 여덟억어독 진짜 부탁드리고요 예 자 먹어볼게요 아 지금 보냈어요 아 예 닉네임도 같이 적어주세요 예 예 아니 아니 카톡으로다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있을때 에헤헤 저장할때 해야되가지고요 예 짜장을 한번 먹어보시고 와 뭐 드시는거에요 요거는 카레고 요거는 짜장이거든요 예 짜장 맛있네 아 아 아 카톡으로 보내셔야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 돈 가감하게 쓰잖아 졸부야 된장남이죠 된장남 예 네 지금 얼평시간 아닌가봐요 아 예 그렇습니다 먹고나서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이 미안해요 예 먹고나서 해드릴게요 까톡 아 아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랜디님 감사드리고요 예 먹고나서 바로 해드릴게요 미안해요 아 카레도 좀 먹고 예 야 진정한 사치지 요거 어 사치 먹방 졸부 먹방이에요 흐흐흐 어 네 배터리 갈고 드세요 여기에 매운 매운 카레입니다 요거 매콤하죠 예 근데 카레는 조금 매콤한게 좋아요 저는 예 맛이 아주 끝내주고요 아 처먹고 얼평하는거에요 흐흐흐흐 에이 말 말이 좀 그렇다 형한테 응 처먹다니 응 velvet 아 내일 놀이공장 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비가 오지 말아야 될텐데 아 오타에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화장실에서 아 왜그래 아 역시 나는 카레를 더 좋아해요 카레를 아 카레 맞지 자 들어오신 분은 반갑고요 예 들어오신 분을 추천드리고 다섯 조금 밖에 없네 잠깐 하니를 잠깐 내려놓을까요 하니 말고 사진을 바꿔 놓자 먹는 동안에 사진 좀 작은걸로다가 유라양으로 할까 유라양으로다가 예 자 꼬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당들어 꼬마님 어서오세요 추천부탁드려요 오만진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 예 요정도면 된장남이지 어 에헤헤헤헤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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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저 멋있나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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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내 일찍 자야 돼서 아예 감사했습니다 예 아 진짜 구독 다 있어요 아 아 감사드립니다. 소주님. 고마워요. 요건 짜장이고 요건 카레구요. 아 엄청난 사치 아닙니까? 졸부에요. 아 어떤 사람이 또 이 카레하고 짜장을 같이 먹겠습니까? 아무나 하는거 아니에요. 아 이렇게 아 꼬마님 튕기시나? 계속 들어왔다 나가시네. 아 좋다. 자 먹어볼게요. 자 추천 만약에 안해주신 분 있다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. 근데 인원수로 봤을 땐 다 하신 것 같고. 에헤헤헤헤 어? 자 카레와 짜장 아 스티커 소리 에헤 아 스티커 소리. 스티커 한개 감사드립니다. 고마워요. 믹스도 한번 먹어볼까? 믹스. 어? 짜장하고 카레 믹스. 어? 같이 콜라보. 에헤헤헤헤. 콜라보. 예. 먹어볼게요. 맛있는데? 에헤헤헤헤헤헤. 아 맛있습니다. 예. 아 스티커 소리 에헤헤헤. 아 스티커 소리. 스티커 한개 감사드립니다. 화가 난다 이러시네요. 에헤헤헤헤. 마꾸루님 어서 오시고요. 반갑습니다. 추천 부탁드리고요. 예. 이게 카레 맛이 조금 더 나네요. 생각보다. 저는 짜장 맛이 더 날 줄 알았는데. 같이 섞어서 먹으면 이게 카레 맛이 조금 더 나네요. 뭐 드시고 계세요? 요거는 카레고요. 요거는 짜장이고요. 예. 나가보겠습니다. 아 예. 영빵님 감사했습니다. 내일 뵈요. 예. 에헤헤헤헤. 예. 너무 맛있네 요거. 예. 에헤헤헤. 생중인가 생중님 어서 나가셨네. 아이 뭐 저런 사람이나 있어. 만드신 거예요? 아님 삼분. 삼분. 에헤헤헤헤. 에이. 만들다니. 에헤헤헤헤. 예. 짜장하고 카레를 두 개를 만든다는 것은. 에헤헤헤헤. 결코 쉽지 않고. 에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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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리미너님 어서오시고요. 많으신다 추천해주세요. 여터벅어독 시청 부탁드려요. 어서오세요. 진정한 된장남 방송이디스와 함께 시청하고 계시네요. 후바이고요. 요거요? 이건 박스고, 이거는 쟁반이고 밑에는 박스고요. 언제나 달라지진 않습니다. 상이 여기 올 수가 없고요. 다리 한개 있는 상을 놔두던가 여러가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가격도 마방치가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 꽤 높아야 됩니다. 상이 있으려면. 아 30대에요? 아 그렇다고 우리가 난 지금 얼평이다. 아 얼평 보내셨지 한번 봐볼게요. 먹고. 아 저보다 형님이신 분들도 텔레반 졸부님인가? 거본도 알고 보니까 저보다 형님이었고. 요거를 제가 원래 한그릇 하려고 했는데 한그릇 하는거보다 이게 두그릇으로 해야지 이게 비비기도 좋고 또 양이 많아 보이니까 시청하신 분들이 또 보기 좋고 해가지고 내가 두개로다가 특별히 했어요. 예. 자 나가시지 마시고 자리 지켜주시고요. 와꾸로님은 나가신 것 같네요. 예. 아니 3분도 굉장히 좋은 아니 아니 누가 카레하고 짜장을 따로따로 이렇게 놔두고 엄청난 사치를 하면서 먹방을 하냐고. 이거 굉장한 투자이며 엄청난 사치 된장남입니다. 예. 아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 안 들어올 수가 있나? 아 쌍쌍님 어서 지금 반갑습니다. 추천 부탁드리고요. 아 그렇지 않습니까? 상식적으로 저희가. 예. 요거 이 그치그치 사치지. 아 누가 이거 두개를 먹어요. 예. 아 그쵸. 저도 원래는 카레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. 아 조금 볼거리를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레먹방을 한번 했었고. 덕배 나가지 않았어요? 아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네요. 예. 이게 취향이 다 비슷한가? 아 매운 카레. 아 그쵸. 카레는 근데 다 좋아하는데. 조금 순한거는 카레맛이 조금 적게 나가지고. 예. 그런 느낌이 꽤 있어요. 예. 아 유라 졸려. 아 그쵸. 그쵸. 예. 쌍쌍님. 아니 제가 오늘은 좀 투자했습니다. 박수 좀 쳐주세요. 어? 초콜릿 받았어요? 아니에요. 예. 방송에서도 안 터졌습니다. 어? 제가 혼자 김치국 마셨었죠 뭐. 예. 그래도 별풍 받았으니까. 짜장. 카레. 어? 아이고 영빵님이 지금 나가셨구나. 조금 더 시청을 했었네요. 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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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는 삶이 어딨나? 박수 좀 쳐줘요. 나 기특하죠? ㅇㅇ 이러시고요. 다 먹어가네 이게 밥이다 보니까 아우 이러시고 좋냐 이러시고 하트 이러시고 하트가 뭐지? 아 좀 많이 해. 그래 왜 하트지? 나으시지 마시고 아 존나 많이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존나 많이 존나는 안 되니까 존나라고 한 것 같은데 어 아 아 아 카레 카레 뭐 처먹는 거냐?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아 에헤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아 에헤헤헤 에헤헤헤 에헤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